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절친 사이였던 두 남성, 두 사람은 함께 휴가를 보내기로 하였고 그렇게 약 10시간 거리에 위치한 작은 섬 트리니다드토박으로 여행을 떠난다. 그런데 그곳에서 휴가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건 두 사람 중 한 명뿐이었다. 1990년 1월, 미국 시카고의 일리노이주 로젤에 살던 조경사 오브라이언. 그는 친구 데이비드와 함께 휴가를 떠나기로 한다. 두 사람은 트리니다드토박의 수도인 포트오브스페인에 도착해 도시 외곽에 위치한 피아코 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베레어 호텔에 머물며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사건 당일 오브라이언은 옷을 입지 않은 알몸의 상태로 공항으로 달려가 철조망으로 높게 가려진 두 개의 벽을 넘어 공항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공항 경비원 4명을 마주친다. 그리고 경비원에게 공격을 가한 뒤 곧장 그들의 사련구동지프를 훔쳐 활주로에 있던 비행기로 향하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오브라이언의 기이한 행동이 비극적인 결말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 그렇게 차를 끌고 비행기로 달려간 그는 그대로 비행기의 엔진에 차를 박았고 어깨에 부상을 입는다. 어깨를 다친 오브라이언은 자신의 어깨에 기름을 바르는 기이한 행동을 한 뒤 엔진을 가동 중이던 비행기의 엔진 속으로 그대로 몸을 던졌다. 사실 사건 발생 직전 함께 호텔에 있던 친구 데이비드는 오브라이언으로부터 살해당할 뻔한 경험을 하였는데 데이비드가 잠을 자고 있던 밤 10시 30분경 누군가가 목을 조르는 느낌이 들어 눈을 뜨니 오브라이언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이에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이후 당시 알몸 상태였던 오브라이언은 그 상태 그대로 방을 뛰쳐나가 공항으로 향했던 것이다. 후에 오브라이언의 주변 이웃과 가족들에 의해 밝혀진 사실로는 당시 오브라이언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마땅한 약물과 의학적 방법을 찾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행동으로 목숨을 끄는 것으로 보았다. 싱크홀은 전 세계 각국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특별한 전조 증상 없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벌어지기 때문에 대처가 힘든 자연 현상 중 하나다. 미국의 플로리다, 중국의 베이징, 일본의 후쿠오카 등 주요 국가의 도심지에서도 싱크홀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의 사해연안과 그 인근에서는 수천 개의 싱크홀이 발견되기도 했다.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이스라엘 중부지역의 한 파티장 당시 파티가 열렸던 카르메이요셉 마을은 지영이 고르지 못한 산기슭의 자리잡은 마을로 그곳에 있던 한동의 빌라에서 회사의 파티가 진행 중이었다. 빌라에는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파티에 참여한 인원은 약 50명 정도로 그들은 수영장 안 밖에서 파티를 즐기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때 크게 울려 퍼지던 음악 사이로 갑자기 혼란스러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수영장에 채워져 있던 물이 한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 그냥 주변에 앉아 구경을 하거나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당시 구멍이 난 수영장 바닥으로 물과 튜브 등 모든 것이 빨려나가고 있었고 그 구멍 안에는 이미 한 명의 남자가 빨려들어가 있었다. 이어서 한 남성이 미끄러져 구멍에 빠질 뻔했지만 재빨리 일어나 옆으로 나왔고 사람들은 다가가지 말라며 소리친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이때까지도 수영장 아래 구멍으로 누군가가 빨려들어갔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수영장의 물은 계속해서 구멍으로 흘러들어갔고 구멍 주변에서는 물이 소용돌이를 만들며 모든 걸 빨아당기고 있었다. 이 장면은 주변에 있던 사람에 의해 영상으로 모두 촬영되었는데 결국 사고를 당한 남성은 사망한 채 발견된다. 사망자는 이스라엘 서브의 테라비브에 사는 킬김이라는 32세의 남성으로 그는 13미터 깊이의 싱크홀로 빨려들어간 지네 시간여만에 수색대에 의해 거대한 바위 사이에 낀 채로 발견되었다. 한편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나탄 멜러와 레이첼 멜러 부부는 수영장을 주택 내에 설치하기 전 충분한 지방검사와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절차를 무시한 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영장을 설치하였고 이러한 행동이 인명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며 큰 비난을 받았는데 이후 부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되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사고는 아니람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사고이면서도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구글맵은 전 세계 각국의 지도와 위성사진 그리고 실제로 촬영한 거리를 상세히 볼 수 있는 구글의 지도서비스로 세계 각지로 방문을 하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구글맵의 거리 뷰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광을 할 정도다. 이렇게 거리 뷰가 상세하다 보니 이를 통한 사건 사고가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 얼마 전 구글맵을 통해 세계를 여행 중이던 한 사용자는 호주 퀸즐랜드의 숲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비행기를 발견한다. 이 비행기는 에어버스 320 또는 보잉 737기로 추정되었고 사진으로만 보았을 때는 추락을 한 것인지 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만약 비행 중이라면 이상할 정도로 낮게 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사진을 확대해보면 비행기의 상태도 굉장히 운전하였는데 이후 호주 교통안 전국에 해당 비행기에 관해 문의를 한 결과 비슷한 기종의 비행기가 실종되거나 사고가 난 이력이 없어 이 사진은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과거에도 구글맵에서 유사한 사진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2016년 미국 미네소타의 해리엇 호수바닥에서 발견되었던 한 대의 비행기 사진과 물속에 잠겨있던 자동차를 발견했던 사진을 들 수 있는데 앞서 말한 호수바닥에서 발견되었다는 비행기의 사진은 여러 이미지를 압성한 가짜 사진으로 밝혀졌고 물속에 잠긴 채 발견된 자동차의 사진은 실제로 차 안에 20년간 실종되었던 사람이 타고 있어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 발견된 호주의 비행기 사진은 현재 구글 측에 의견 요청을 한 상태로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 구글맵에서 종종 일어나는 고스트 이미지 현상인지 그게 아니면 실제 사진인지 아직 진위 여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